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금법 5분 특가 이번 시간은 병원 내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세의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볼텐데요. 원천세라 하면 병원에서 일한 사람에게 사업자가 지출할 때 금전 중에서 일부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나머지 차익만 지급하는 제도죠. 그래서 크게 소득의 구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따라서 확인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세율이 조금씩 다르고 소득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죠. 그래서 매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일연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으로 그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돼 있죠. 이 정산을 할 때 타소득이 있게 되면 5월 달에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하게 되고 그게 성실사업자라면 6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통점으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그 차이점으로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제공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 제공입니다. 기타소득부터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 월 10일까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한 22%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적요금에 대해서 최소경비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직접 발생한 비용과 그 다음에 최소경비율, 그 비율 중에 큰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는데요. 그 최소경비율이라면 지금 18년 4월 1일부터 18년 말일까지는 70% 그리고 19년 1월 1일부터는 60%인 점 알아두시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다음 월 10일까지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요. 그러면 병원장 그 입장에서는 그 4대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급받은 사업자는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성실사업자는 다음에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정직원하고 봉지기부는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간이색표에 맞춰서 징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은 좀 다른데요. 그 일당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인 1.1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6% 곱하기 45% 곱한 거를 원천징수하는데요. 그 여기서 그 1.15만원으로 이 19년도부터는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이 같은 경우 마취 의사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사업소득으로 수익금액의 3.3% 징수하고 명절산물비는 원래는 연말정산시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6%에서 42%까지 연분연습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외부강사비는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22%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입직원 이렇게 3개월 동안 수습기간 두시잖아요. 그때 이제 채용할 때와 채용하지 않았을 때 그 원천세 적용 예시를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요. 3개월 후에 그 미채용하게 되면 이걸 일용직으로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그렇지만 이제 일정 요건이 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넘어버리면 근로하면 그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당이 10만원을 넘게 되면 원천징수액이 생긴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도 정직원 채용이 되면 당연히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세무조사 케이스를 딱 두 개를 봐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당직의사인데 당의 병원에 그 정규 고용계약이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기타와 사업소득 중에서 이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병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 누락에 대해서 그 원천징수 누락분을 추징을 하고 불성실 가산세, 일정 부분은 이제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간 것 중에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1만 분의 3에서 1만 분의 2.5로 그 개정안이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원천징수 세액징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을 제공했는데 그 원장님의 급여를 지급수수료로 계산한 사항이죠. 그러게 되면 개정면을 아예 잘못 썼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추징하고 원장님의 그 타소득에 합산해서 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그 다양한 원천세가 이제 관련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유념하시고요. 이상으로 원천세 관련 5분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